안녕하세요. 오늘은 슬램덩크 캐릭터들의 인기순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슬램덩크 연재 당시 4당전 기준의 인기순위 투표 결과입니다. 22위는 모로보시 다이, 지하코의 지하개별, 마성지입니다. 21위는 카와다 마사시, 산안공고의 떡판고릴라, 신현철입니다. 20위는 아이다 히코이치, 능남고의 체크의 달인, 박경태입니다. 19위는 치치아 아츠시, 대형고의 주장, 연수입니다. 18위는 아야코, 북산고의 매니저이자 송태섭의 질사랑의 주인공, 이안나입니다. 17위는 아카기 하르코, 채치수의 동생이자 강백고가 좋아하는 채소연입니다. 16위는 하나가타 토오루, 상향의 안경, 성현준입니다. 15위는 미나미츠요시, 풍전의 에이스킬러, 나문입니다. 14위는 안자이 미츠요시, 북산의 안감독님, 안안수입니다. 13위는 진소이치로, 해남대 부속고의 슈터, 신준섭입니다. 12위는 코시노 히로아키, 능남의 안영수입니다. 11위는 아카기 타케놀이, 북산의 주장이자 고릴라, 채치수입니다. 12위는 키요타 노부나가, 해남대 부속고의 야생원숭이, 전호장입니다. 9위는 마키 신이치, 해남대 부속고의 애늘근이자, 카나가와의 넘버원인 이정환입니다. 12위는 코그레 키미노브, 북산의 안경선배 권준호입니다. 7위는 샌두아키라, 능남의 천재 윤대엽입니다. 6위는 미토 요헤이, 백호군단의 실질적 리더인 양호열입니다. 5위는 미아기류타, 북산의 돌격대장 송태섭입니다. 4위는 후지마 켄지, 상향의 손수겸 감독이자, 강백호에겐 보기어린 김수겸입니다. 3위는 루카와 카에대, 북산의 슈퍼루키 서태웅입니다. 2위는 미츠 히사시, 북산의 불꽃남자 정대만입니다. 자 이제 대망의 1위입니다. 매력적인 캐릭터들이 많은 슬램너크에서 누가 1위를 차지했을까요? 1위는 사쿠라기 하나미치, 북산의 품렉이 강백호입니다. 이 투표 결과는 사망전 연재 시절의 투표 결과였습니다. 오늘은 슬램너크 인기슈니에 대해 알아보았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